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즈쌤 입니다 오늘은 네이투브가 들으면 자칫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 3가지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메뉴 추천을 많이 받는데요 물론 막 블로그나 이런 거를 미리 읽고 가더라도 또 레스토랑에서 그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분에게 이렇게 메뉴 추천을 받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할 때 can you recommend me a menu 또는 뭐 어떤 메뉴 무슨 메뉴를 추천하냐 요 뉘앙스로 which menu do you recommend what menu do you recommend 요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메뉴 그 메뉴를 음식의 메뉴를 얘기할 때도 쓰지만 네이티브는 그 메뉴를 메뉴판을 얘기할 때만 써요 그래서 그 메뉴판 여러 음식이 나와 있는 그 메뉴판을 얘기할 때 메뉴를 쓰기 때문에 이 메뉴 음식 메뉴가 아니라 메뉴판을 추천해 달라는 그런 뉘앙스가 돼요 이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한 그 방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 추천해 달라고 할 땐 I'm not sure what to order what do you recommend from the menu 메뉴판에서 뭘 추천하시냐 I'm not sure what to order what do you recommend from the menu 이렇게 what do you recommend from the menu 요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고요 같은 뉘앙스로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what to order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from the menu 이렇게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what to order 어떤 걸 주문해야 할지 결정 쉽지 않은데요 메뉴판에서 뭐 추천하시는 거 있으시나요 요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 우리가 또 운용해서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what to order 요거를 그대로 운용해 약간 두 메뉴 중에 선택장애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땐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between steak and salmon 스테이크랑 연어 salmon salmon 삶은 삶은 안 돼요 스테이크랑 연어 둘 중에 되게 고민이 되는데요 결정이 쉽지 않은데요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between steak and salmon Which one would you recommend? 둘 중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 Which of the pastas would you recommend? 그래서 우리는 메뉴를 그 음식 메뉴를 얘기할 때도 쓰지만 네이티브는 메뉴라는 표현을 메뉴판에 얘기할 때 쓴다는 거 근데 여러분 오랜만에 레스토랑 표현이 나오니까 구슬의 욕심 사실 저는 레스토랑에서 가장 많이 쓴 표현이 How big is the portion? 음식량이 얼마나 많나요? 얼마나 크나요? How big is the portion? 이건 거 같은데요 이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비싼 레스토랑에 가지 않는 한 다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음식량이 얼마나 큰가요? How big is the portion?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본 거 같은데 Was the food good at least? Tiny portion's weird sauces I'm sorry 또 뭐 플래터로 나왔다 그럼 뭐 이게 두 명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한 양인가 아니면 우리가 더 시켜야 하나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How big is the portion? 양이 얼마나 되나요? How big is the portion? 또는 Do you think it will be enough for three people? Do you think it will be enough for three? 세 명에서 먹기에 충분한 양일 것 같나요? Do you think it will be enough for three people? 이렇게 그 portion, 양에 대한 질문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음식을 먹고 나면 사실 저는 대식가라기보다는 적게 여러 번 먹는 편이라서 거의 대부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Can I have a to-go box? 남은 음식 포장해 갈 수 있는 그 용기 좀 주실래요? Can I have a to-go box? Can I have a to-go box? Can I have a to-go container? 이거를 자주 쓴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슬의 욕심은 뒤로 하고 두 번째 표현으로 move on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표현은 사실 저의 개인적인 pet peeve인데요 pet peeve 나를 약간 윽하게 하는 거? 정말 내가 싫어하는 거? 날 짜증나게 하는 거? 나를 속상하게 하는 거? pet peeve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저의 유학생 친구들이 이 말을 하는 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충분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My English is bad I'm not good at English I don't speak English very well 뭐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한다고 얘기한 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아니 생각해보면 미국에 가서 영어로 교과 과정을 들으면서 영어로 된 텍스트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영어로 된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정말 영어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I don't speak good English라니요 영어를 충분히 잘하는데 왜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는 건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외국인을 만났을 때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뭐 이렇게 진짜 너무나 기본적인 세 마디만 해도 한국어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어 실력에는 한없이 냉정한 것 같아요 과연 영어를 잘한다는 거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저의 강의는 왕초보를 위한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어를 잘하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뉘앙스로 뭐 이러한 표현들을 썼다 그러면 이제 그거 쓰지 마시고요 대신 쓸 수 있는 더 예쁜 옵션들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 영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수월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린다 제 영어가 좀 완벽하지 않아서요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Please bear with me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My English isn't perfect, so please bear with me 또 영어를 안 쓴지 꽤 돼가지고 내가 좀 실력이 녹슬었다 녹슨 Rusty 예전에는 지금보다 영어를 더 잘했는데 이 언어라는 게 또 안 쓰면 또 까먹고 한단 말이에요 뭐 먹어도 까먹는데 당연히 영어는 까먹겠죠 더 잘 그래서 My English is a bit rusty Rusty 녹슨 실역이 예전만큼 못한 아우 제가 영어를 안 쓴지 꽤 돼가지고요 실역이 예전만치 못하네요 My English is a bit rusty Sorry, my Japanese is a little rusty 또 아직 영어를 배우는 중이다 I'm still learning English 이렇게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대놓고 이렇게 My English is bad I don't speak English very well 뭐 이런 표현은 좀 덜 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원어민이 아닌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영어를 뭐 이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한다는 거의 기준은 저한테는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니까 의사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Oh, don't be so humble You speak really good English 야, 겸손하게 굴지 않아도 돼 Don't be so humble You speak really good English 영어 잘하시는데요 뭐 Don't be so humble You speak really good English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Don't be so humble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저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시고 와서 네이티브와 소통하다 보니까 네이티브가 내 영어 실력이 막 놀란 거예요 그래서 Wow, you speak really good English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You speak really good English 라고 했을 때 내가 좀 겸손하게 굴고 싶다 그땐 No, I don't speak good English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칭찬했을 때 No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안목이 안 좋다고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칭찬했을 때 No 이렇게 들어가는 거보단 Oh,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ut thank you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칭찬 감사합니다 Oh,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ut thank you 근데 여러분 다시 구슬의 욕심 누군가가 칭찬했을 때 아니에요 이렇게 No 라고 얘기하는 거보다 칭찬을 여유롭게 되받아칠 수 있는 I'm flattered 어우 과찬이세요 I'm flattered 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You made my day 덕분에 오늘 하루 되게 기분 좋은데요 너가 내 하루를 완성시켰다 You made my day I feel anybody who reads this book will surely find it insightful thought-provoking and engaging Thank you, you made my day because that's the intention of my writing 또는 가장 만만한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또 상대의 안목을 칭찬 Thank you for noticing Thank you for noticing Oh, 알아채주셔서 감사해요 눈썰미 정말 좋으신데요 Thank you for noticing Thank you for noticing Thank you for noticing 등등 칭찬을 여유롭게 받아칠 수 있는 표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칭찬했을 때 겸손하게 군다고 No 라고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마지막은 제가 진짜 진짜 많이 보는 발음 그리고 스펠링 실수인데요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진짜 많이 듣는 발음 실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Cooperation 여러분 이거 Cooperation 이렇게 Cooperation 오 발음을 두 번 해주셔야지 Cooperation Cooperation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Cooperation 이거는 회사 뭐 기업이란 뜻이잖아요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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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어 Co-어 이렇게 어 발음을 두 번 해주셔야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준다는 거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그리고 또 스펠링 실수로 진짜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I'm grateful 이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스펠링이 맞을까요 I'm grateful 안 돼요 I'm grateful 여기에서 G-R-E-A-T-F-U-L 이거는 일단 G-R-E-A-T-F-U-L 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왠지 Great 훌륭한 이라는 그 단어하고 이렇게 연관 지어서 grateful 이라는 그 단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없어요 그냥 이 단어는 존재하지 않은 틀린 단어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땐 I'm grateful G-R-E-A-T-F-U-L이 아니라 G-R-A-T-E A-T-E 이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I'm grateful 정말 감사합니다 또는 응용해서 I'm beyond grateful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I mean it 진심이에요 I'm beyond grateful I mean it And we couldn't be more grateful 이렇게 G-R-A-T-E-F-U-L 이 스펠링 꼭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들어간 표현들은 정말 별거 아닌데 방심하면 나도 실수하기 쉬운 표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꼭 확실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